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기업 활동의 기지개를 켜고 있던 국내 대기업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내년 경영 계획 수립에도 빨간불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기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던 대기업들.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이 바이러스 확산 변수가 등장하면서 다시 몸을 움츠려야 하는 처진 겁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완화했던 일부 방역 대책을 이날부터 다시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장 자제와 회식 금지, 사내 헬스장 운영 중지 등 위드 코로나 이전에 시행했던 방역 대책을 다시 되돌린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이날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을 새로 적용하고, 교육과 회의, 세미나의 최대 허용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또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의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사내에 공지했습니다. LG그룹 역시 직원의 재택근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교육과 행사 참석 인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와 두산, 네이버 등 다른 대기업도 줄줄이 사내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위드 코로나가 조기에 중단되면서 대기업의 내년 경영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국내 3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 투자 계획을 세웠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6.2%에 달했습니다. 반면 이미 경영 계획을 세웠다고 답한 기업은 11.7%에 그쳤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과 공급망 불안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추가 악재까지 더해지자 우리 기업의 내년 경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내년 투자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연말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삼성과 LG, SK 등 6개 대기업 총수를 초청해 청년 고용 이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코로나 상황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김종우입니다. 단flows